우선 저희는 지금 코스모폴리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지금 요요목에 위치한 어느 세트장 옥상인데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좋고 밝은 햇빛 아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촬영기만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연출로 바람이 쐬다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저는 제 옷이 되게 꺼면서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시크한 느낌으로 촬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밝고 청량한 느낌으로 즐겁게 촬영했고 나는 약간 어쩌날 때였나? 나는 어쩌날 때 이런 옷을 입고 자켓 촬영을 했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 나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뭐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oxo Sound 어떠한 passe Sammy 쏟아 쏟아 선생님 도겸이 형 저 화이톡에 굴곡짐이 오늘 호소폴리탄 국자분들에게 거의 박미경 선배님 아니야? 거의 리듬! 리듬 조명 구독! 호소폴리탄 이게 정말 호소폴리탄! 우리 사진 보고 감탄해! 와우! 완전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어쨌든 눈을 감은 것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딱 절묘하게 잘 맞춰서 예쁘게 나온 것들이 있어! 이런 것도 예쁘다! 역시 코스마폴리탄! 코스마폴리탄 오늘 색다른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색다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새로운 조합으로 이렇게 코스마폴리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따뜻한 날씨인데 굉장히 지금 햇살과 기분이 좋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호미규씨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요! 좋습니다! 호소폴리탄!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개인 촬영이 남기 때문에 개인 촬영도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한나스템의 코스마폴리탄 세부틴! 많이 한번 색다른다! 수고하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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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